자 그만큼 부드럽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포쿠션에서의 리버스, 엔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타임아웃을 썼어요, 전부 선수. 왼쪽 상단 출발 코너에 진입시키더라도 길게 대회전 바로는 조금 난감할 것 같고. 문제는 짧게 갈 것인가? 아니면 대회전을 회전을 조금 보정을 해서 출발할 것인가? 그 선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창보 선수입니다. 본인이 편한 걸 노릴 텐데 대회전을 노리네요. 네, 회전 뺐어요. 자, 단장 단장으로 지금. 세우치기 형태의 대회전. 민대. 얇게. 회전. 자, 득점. 살짝 위험성이 있었던 지금 진행이었거든요. 네. 자, 여러 가지 길이 있었지만 단장 단장 새로운 길을 하나 개척합니다. 살짝 터치하고 올라오면서 득점. 또 이렇게 득점이 된 거 보니까 또 이 배치가 이렇게 치면은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았네요. 네. 네. 네.